아즈아 초콜렛 아즈아 초콜렛 유튜브 여러분들 바로바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카 리카초콜렛이에요 리카초콜렛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프티콘으로 받은 거라서 지금 모두가 정렬이 되게 양지바른데 이거 하나가 정렬이 나쁘죠? 이런 애들 삐딱한 애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kn 13 같이 vitam 타오 acquiring 목구уки 카카올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삐딱한 애들 옆에 있는 에, 먹겠습니다 삐딱하네 옆에 같이 있는 친구 야 helps 슬 wheat 오늘 마지막으로 띠니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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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카카이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삐딱한 애들 옆에 있는 에 먹겠습니다 삐딱한 애 옆에 같이 있는 친구 야가친 먹겠습니다 그냥 고급진 초콜릿 맛 있죠? 알죠 여러분? 고급진 초콜릿의 맛이에요 근데 저 약간 입이 좀 이상한 건지 빰나라에 파는 돈까스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돈까스 전문점보다 빰나라에 가서 먹는 돈까스를 더 맛있어요 초콜릿 먹다가 돈까스 침투력 무엇? 하는데 모르지? MSG에 중독돼서 그래요 하는데 근데 저는 다 먹어요 다 먹기는 해요 근데 더 맛있어요 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